이 사람은 나를 반드시 뽑았을 것이다. 오디오 감독님은 분명히 저를 뽑았습니다. 오디오 감독님은 분명히 저를 뽑았습니다. 딘딘의 그림을 선택하셨습니까? 오디오 감독님 되게 천한 분인 거 알지? 가던디 나가세요? 역시 나가세요. 딘딘의 그림을 선택하셨으니까. 오 했나 봐. 오 했나 봐. 역시. 100% 아니거든. 안 하셨는데 아직? 아직. 감독님 왜 초대 안 해요? 반전이 있어요. 왜 오디오 감독님 초대 안 해요? 왜 왕자 시켜? 왜 왕자 시켜? 오디오 감독님도 투표하고 싶은데 초대 안 해가지고 못 한 거잖아. 초대받지 못한다. 자 그러면 고은 작가님 얘기하셔서 저 뽑았죠? 꼴똥부터 갑니까? 고은 작가님 얘기하셔야죠. 사랑하고 싶으시잖아요. 아이 솔직하게 얘기해. 오! 죄송해요. 내 거 뽑으셨고. 오케이. 만약에 종릉여 거 뽑았으면 진짜. 전쟁이야 진짜. 상승이 무섭다. 김소로 씨의 담당 작가인 이고은 작가님은? 아이 장난이 설마. 사랑한 그룹 키우고 싶었을 거야. 김정은 씨의 득표였어요. 우와! 우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우와... 예전에 고은이가 소중지 했어? 그럼 침부 들어가면 안 되잖아. 그래? 이게 실력이 아니라 침부 들어가는 거야? 아니, 나 하나만 물어보고 싶어요. 이 세 개 중에 어떤 게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어, 저 지금 두 개 다. 와... 저건 중심이야. 큰 문제다, 큰 문제야. 어떻게 저렇게 작가를 하고 있지? 왜 이리 와! 봉지야, 봉지야. 봉지야, 봉지야. 봉지야, 봉지야. 봉지야, 봉지야. 야, 이런 거 불안한데? 큰 대작가다 할 거야. 두 명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1위 후보는? 나의 사랑을. 1위 후보. 열받아, 나 종민이 형이 신나는 게. 대작가가 될 거야, 나는. 집중해 주세요. 야, 이거 엄청난 만전이 있을 것 같아. 1위 후보는요? 1위 후보는? 1위 후보는? 김선우 씨와. 어, 뭐야? 김종민 씨입니다. 우와! 대박! 우와! 대박! 가자! 뭐야?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니, 단장, 단장 작가님! 아니, 이거는... 진짜 우위가 없네. 다다음 때부터 오기로 했어. 다다음 때부터 오기로 해서. 선호까지 괜찮아. 그래. 김종민? 야, 이건 아니야. 우와, 난 이거 못한다. 나는 못해. 자, 여러분. 우와, 이게... 이야, 진짜 가간다. 10초! 야! 야, 김종민 역사 만들어내는데. 충격이다, 충격. 김종민 씨, 본인 승리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1위. 하하하하하하하하 짜증나. 약간 김... 약간 김종민 형이랑 안톤 오은호 같은 거. 자, 이렇게 김종민 씨가 1위를 하면 의욕이 떨어지는 거야. 우리가 다음에 그림 그리는 뭔가 있을 거야. 그러면 어쩔 수 없어. 대충 이렇게 하면 돼요. 그건 어쩔 수 없어. 자, 결과 보겠습니다. 1박 2일 가을 맞이 사생대회 17표를 획득한 최종 1위는? 진짜로? 아니, 선호 형이 있겠어. 뭔가 맞는 게 맞지. 김... 진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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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진짜? 선호 씨입니다. 야! 다행이다. 정의를 지켰어. 정의를 지켰어. 정의를 지켰어. 정의를 지켰어. 여러분, 정의를 승리합니다. 야, 이 형! 님이라고! 10표라고! 10표라고! 그냥 성인하고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10명 누구야! 꼴등은 누구예요? 꼴찌는 세 표를 받은? 세 표를 받은? 세 표를 받은? 연정은 씨. 어? 대박! 대학 비 아파! 대학 비 아파! 대학 비 아파! 아, 대학 비 아파! 대학 비 아파! 아, 대학 비 아파! 아, 대학 비 아파! 그리고... 집에 감나무. 빈빈 씨. 어, 뭐야? 아, 공동이야? 이리 와. 공동 꼴등이었습니다. 너네가 기쁘게 하셨는데? 와, 라비 씨. 와, 라비 씨. 공동 꼴찌입니다. 와, 너도 이리 와! 야, 너도 이리 와! 야, 너도 이리 와! 이리 와. 아니, 사랑 안 할 거예요? 저 몇 포에다. 나 몇 포에, 몇 포에? 신생 씨, 6표. 와, 많이 받았어. 와. 와. 가을 감성을 그림에 담아 스태프들의 공감을 산 김선호 씨에게는 지리산 명품 곶감 세트를 제공합니다. 오, 진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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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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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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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오. 오늘 뽑아주신 스태프분들에게 하나씩 올리겠습니다. 나도, 나도. 아유, 다 같이. 자, 여기 딱 이는 딱 맞는 것 같은데. 너 그래? 나도 너 뽑았어. 야, 나도 너 뽑았어. 나는 일부러 형 옆에 붙어있었잖아. 멋있다, 역시. 1위 덥다, 1위 덥어. 역시, 역시. 1위 덥다, 1위 덥어. 예. 자. 이렇게 나눠서. 자, 본인이 추측이 아닐까 싶은 거 주시면 안 돼요. 먹어야겠다. 아니, 먹... 먹어도 돼, 먹어도 돼. 아유, 뭐... 아유, 뭐... 진짜 눈치를 보네요, 그래도. 미안하긴 한가 봅니다. 받으셨어요? 선우야, 남았어? 몇 개 남았니? 하나씩만 일단 먹고. 이거, 이거 맛있는 거니까 같이 먹자. 이 형 2개 있는 거. 우와... 으흠... 안에는 또 홍시 같아. 아유, 김종민이. 황난질이야? 어? 황난질이야? 반을 농가 먹을 거예요, 아니면 저 강에다 던질까? 백성년 짠, 짜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